방이 흘렸다 과연 왓삽은 오늘도 어 뭐야 데이비드 데이비드 4명 헐 이거 너무나 킹리적 갓심 아닙니까 사인큐 같은데 음 사인큐 같죠 여러분 즐거운 농락시간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당하는 모습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렛츠 농락타임 렛츠 농락타임 렛츠 농락타임 렛츠 농락타임 이기셔요 아 감사합니다 흐흐흫 아아 두렵다 안당하면 안될까요 나도 안당하면 좋겠지만 사인큐에다가 군단이면은 이거 승산이 음흐흐흐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아 어이 뭐야 왜 안 움직이냐 야 어이 깜짝이야 거기다 다 노미더야 또 사인큐 맞네 다 노미더야 미쳤다 하아 걸거루한다 걸거루해 돌패 노미더 왼쪽 왼쪽 밑에 보이시죠 흐흐 핸흑 일단 한명 잡세요 어? 벌써 하나 켰어? 다 지금 노미더에다가 그걸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뭐하냐 얘네? 뭐야 왜 이러는 거지? 하기 싫은가? 무슨 컨셉인지를 모르겠네 한 명 맞아주는 애 걸려주는 애 돌리는 애 뭐 이런 저기가 있나? 역할이 있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별거 다 한다 진짜 너네 불굴 아 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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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아 재밌다 너네 불굴도 있으시다 아하 어? 잠깐만 그거 내려 이거ょ 죽어 이 자식아 죽으라 이 자식아 죽으라这个 밀레 определен rix 어디 불굴을 써? 불굴을? 크 Eufa C across 2, 2, 1 어디있어? 위에 있다 이 자식아 다 들었어오오오! 소리 다 들었다구 어디야 야 런군데 한번도 안뛰고 어이구 어허 도망쳤다 도망쳤다 쫀쫀쫀쫀쫀쫀쫀 배드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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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윽하고 죽고 배드하드 쓰는거 다 알지 내가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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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녕! 아아! 완벽한 컨셉의 4인큐를 올 킬 했다아! 대박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갈고리 걸은거야? 어깨 어깨! 어깨 걸은거야? 어깨 봐봐 와아 노미더 신경쓰지마가 노미더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다 다친 모습이었잖아요 핏자국을 남기지 않고요 부상으로 인한 신음이 영구적으로 50% 감소하고요 빈사상태에서 스스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불굴 아 불굴이 된다고? 불굴이 없어도 이걸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살아난거에요 아까? 어어어 난 또 불굴이 따로 있는 줄 알았지? 자 식구 갑니다 식구 거울 식구에요 거울 식구 1단계에서 이렇게 숑숑숑 빨면은 생존자 주변에 있는 생존자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울 식구 그리고 뒤근뒤균 소리가 안들리죠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고 뒤근뒤균 소리가 안들리니까 그냥 멍때리다가 잡히는거에요 그냥 뒷목 잡히는거지 자 저기 오고 있죠 저기 있죠 보이죠 일단 요거 쾅쾅 쳐주고 뭐야 바로 자살이야? 아 너무 쉽게 포기하는거 아니야 인생? 이렇게 한번씩 빨아줍니다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여기 돌리고 있어 저기 숨었죠? 저기 지금 숨어있죠? 빼꼼 나는 니가 다 보인다 아 내 팔이 짧다 보이긴 했는데 팔이 짧다 저기 또 한명 또 숨어있고 여기 숨어있고 저기 숨어있고 얘를 쫓는척 하면서 뒤로 와가지고 아이 눈치챘네 램법 언제 램법했어 저기 도망가고 있죠 이심히 도망갑니다 뒤도 안보고 그냥 근데 이미 이미 지금 한명 죽었고 한명 램법에 오벌전기 어 now 야 그런 거 그런 거 거기서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뒷목 잡힌다고 허허허허 위앙 인생 포기한거 같아요 그냥 자 이제 저 한명만 쫓아가면 되는거지요? 멀리도 갔네요 아 1단계 거울 식구 너무 좋은데 저 거울이 잘 안나와 갑자기 뭐하냐 기어가지요? 올라가셔 옆으로 가셔 아 스프린트 쓰려고 다 보이지요? 다 보이지요? 근데 거울 식구인걸 아니까 빙글빙글 돌진 않네요 직선으로만 달리네요 자 한 명 죽었구요 마지막 요 한명만 잡으면 되는거예요 어이쿠 근데 또 때마침 개구가 열려주시고 여기서 철크담 닫아주시면쇼 엔드게임이 발동이 되면쇼 그럼 이제 열쇠로 개구를 따든가 발전기 뭐야 저기 출입구 저 문을 열고 탈출을 하던가 둘 중 하나예요 열쇠는 없는거 같고 그럼 요 문 아니면 저 반대쪽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디 아이고 시간이 막 흘러요 흘러요 아이고 땡 아쉬워 벌써 열두시 탈출을 못해 열두시야 쫓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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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쉬워 벌써 열두시 아쉬워 벌써 열두시 아쉬워 벌써 열두시 쫓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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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죠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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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거 찾는 척하면 이셔 따라가가지고 썰라버려 한대로 그냥 퀴리따락 찹찹찹 추진력을 이용해서 또 도망가죠 하지만 도망가보자 갈 곳이 없어요 댕 으음 자 쫓아가보십시다 우리 엔드게임 집관합시다 알지 뭐 내가 안죽여도 알아서 우리 엔디티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실 겁니다 아잇 같이가 나도 좀 보여줘 어 나도 좀 보여줘 죽는 거 좀 보여줘 엔디티님 내려오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엔디티님 하하 으아아아아아아 우리 엔디티니임 요것이 바로 엔드게임이다 시간 안에 못나가면 죽는다 시간 안에 못먹는다 valve